가밀 청소년문화의 집 주관하에 열리는 가밀 문화예술축제 10월 19일 도 가밀 문화공원서 개최 시민과 청소년들이 문화 및 예술을 함께 즐기고 경험할 수 있는 축제 대한민국 청소년의 회 뉴스 박수정 기자 하남시가 주최하고 하남시 가밀 청소년문화의 집이 주관하는 가밀 문화예술축제가 오는 19일 가밀 문화공원에서 열린다. 이번 축제는 하남시장의 개회 선포를 시작으로 동아리 활동을 통해 끼와 실력을 갈고 닦은 청소년들의 댄스 및 뮤지컬 공연과 공원 속 북피크닉 체험 부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또한 디지털 드로잉 동아리에서 직접 준비한 굿즈 나눔 책갈피 만들기 등의 체험활동과 독서의 새로운 재미를 즐길 수 있는 북피크닉 존을 마련해 빈백 캠핑 의자 돗자리 등에서 자유롭게 독서하며 가을 피크닉 분위기를 즐겨볼 수 있는 공간 또한 마련했다. 가밀 청소년문화의 집 관장 김수진 은 이번 축제를 계기로 지역 청소년 및 취민들이 내 고장에서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 예술의 장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와 함께 가밀동 주민자치회와 하남시 가밀종 합사회 복지관이 참여함으로써 지역이 함께하는 풍성한 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리딩뉴스 체인증 터마로 하남시 가밀 청소년문화의 집은 사단법인 인터넷 꿈 희망터가 하남시로부터 위탁 운영하는 청소년문화의 집이다. 가밀 청소년문화의 집은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잠재력을 발현하고 미래를 선도할 수 있도록 디지털 문화 예술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웹사이트 https www.개밀뉴스.or.kr